반갑습니다 쿡쿡블리 여러분 오늘은 어글리 베이커리에서 택배로 주문했어요 초코맘모스, 말차맘모스, 대파빵 그리고 이건 궁극예생크림빵 이거는 말차생크림빵 그리고 이거는 어글... 어? 얼그레이크림빵이에요 택배비랑 아이스박스까지 해서 총 29,000원 나왔구요 잘먹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요 생크림빵부터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차가 엄청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이제까만한게 이렇게 생겼어요 생크림이랑 팥이랑 진짜 그냥 녹아요 입에 넣자마자 녹아요 팥은 살짝 알맹이가 씹히는 팥 차갑게 해놔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무겁다 크림이 한개도 안 느끼해요 이건 대파빵인데 먹기전에 따뜻하게 데프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데피어왔어요 좀 식었다 대파빵 빵에 대파 처음 먹어봐요 음 파 파 파랑 바질 맛나요 바질 바질 맛이 많이 난다 맛있어요 음 겉에가 완전 빠삭빠라삭해요 겉에가 완전 빠삭빠라삭해요 어떻게 대파빵을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대파빵을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대파빵을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오 바질 오 오 오 오 조금 더 데펴어야 했나봐요 조금 더 데펴어야 했나봐요 오븐에 8분 돌리려고 했는데 6분 돌렸거든요 전 여기 택배 하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코코볼 한 분이 알려주셨어요 선착순으로 봤더라고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막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맛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건 맘모스빵이래요 제가 사실 맘모스빵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맘모스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말차 맘모스래요 말차 맘모스 너무 맛있겠다 진짜 꾸덕꾸덕해요 와 와 와 와 와 와 양면에는 팥도 들어있어요 빵의 팥에 녹차 완전 많이 제가 녹차가 엄청 씁쓸한 걸 잘 못 먹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음 이건 초코맛머스에요 초코맛머스 와 맛있는 초코다 만머스빵이 이런거였나보네요 중간중간에 아몬드도 들어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건 말차 생크림빵 아까 처음에 먹은거 말차 버전인가봐요 겉에 빵피가 진짜 쫄깃해요 그리고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크기가 조금씩 더 큰 것 같아요 특히 이 만머스 이건 얼그레이 크림빵이에요 얼그레이 이건 밑에 팥이 아니고 초코에요 얼그레이 초코 크림이 진짜 맛있다 한개도 안느끼해요 초콜릿 초콜릿 색col 공 cie 뚱등 솔cember 쫀득 쫀득 피랦이 다시 haber 진짜 맛있어요 약간 더 차가워가지고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 소수 이제 더 만들어서 나중에 멈춰되면 진짜 많이 틀었어요 진짜 커요 빵이 무거워요 와우 맛있다 다음엔 진짜 맘모스빵도 먹어봐야겠어요 음 음 마이카맛머스랑 초코맛머스를 개발했지? 대빠빵도 신기하고 초콜릿을 먹었으니까 저도 맛보다는 것 같아요 저는 초콜릿을 먹으려면 초콜릿이 부족하다고 해서 초콜릿을 먹어있어요 음 초코맛머스 너무 커요 초코맛머스 맛있다 초코가 진해요 Salut 너무 evacuvre인다 속초코맛 톡톡볶うん 365 햄버거 마치 햄버거 먹으면 뒤로 내역물 다 튀어나오잖아요 햄버거 아몬드가 아닌가 햄버거 햄버거 맛도 진하고 빵 자체도 맛있어요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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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추 제가 파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또 앙버터 치아바타 이런 빵도 좋아하거든요 맛있다 바삭바삭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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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다음에 또 주문해야겠는데요 음 아까 처음에 준비하면서 맘머스 녹차가 약간 묻었어요 음 전 이래서 서울 사람들이 부러워요 맛있는 거 많고 가서 고를 수 있잖아요 음 서울에도 벚꽃이 폈나요? 펙핑크 젤리 장편 랩랩랩 너무 맛있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